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2040선에 안착하며 연중 고점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7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6.35포인트, 0.81% 상승한 2045.42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가 13거래일 만에 쌍끄리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업종별로 증권업종이 7%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거래대금 증가 등 증시 활성화에 힘입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증권주는 오늘 32개 종목 중 29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아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건설업종도 2.9% 올랐습니다. 이란 핵협상 타결 소식에 중동지역 수주 기대가 커졌고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에 따라 분양 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부토건은 전리대비 8.7%, GS건설은 6% 상승했고 대림산업도 4% 올랐습니다.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코스닥 그리고 중소형주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거래대금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증권사 수입도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발 수주 기대감이 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7.47포인트, 1.15% 오른 658.04를 기록하며 7년 2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도 175조 6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습니다. 업종별로는 가구와 시계, 왕구 등이 포진한 기타 제조 업종 지수가 6.51% 올라 가장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며 금융이 4.14%, 오락문화가 3.56% 상승에 들을 이었습니다. 종목별로는 에이스 침대와 골프존, 시공테크와 에이티넘 인베스트 등이 상한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 종목이 684개로 하락 종목 308개를 압도하며 개별 종목 장세가 완연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 시가총액도 248개월 496